내가 사람의 예대로 너희를 권하누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어떤 삶이 되는지 따라가보라 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신랑이 옳고 그른 것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으로 작아지거나 가난해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 특징의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인 단어들이지만 원래 풍성함과 큰 것이 그런 옳고 그른 것이나 기능적이거나 유용성이거나 명분이나 도덕에 의해서 작아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너 명예롭게 살아라 하는 말이 명예라는 다만 추상명사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 것 같지 않냐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스라엘이 못났지 그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시더냐 하나님이 얼마나 울고 개입하시고 놓아두지 않고 기다리시고 달래고 그러나 그의 거룩하심을 타협하시지 않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담아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 한 복판을 떼고 지나가는 식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봤으니 그가 하시려고 하고 목적하시려는 그 십자가로 이루사 우리 보고 살아보라는 그 길을 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명예가 있고 어디에 참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의 갈증을 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기만과 체념이 있을 뿐이죠 이런 신이 있다면 있느냐 없느냐 이상으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계를 도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러 오시는 하나님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말이 돼? 그런 신이 정말 있다고? 어디서 확인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믿은 것 아니고 어느 날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났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는 스스로 좁힌다니까요 다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뭐였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구체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각각의 삶을 살아라 누구가 하는 거 구경하듯이 살지 않는다 이것은 각각이 사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각각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나는 네가 아니다 나는 네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une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감사합니다.